안녕하세요. 저는 미래교육 3D 디벨로퍼의 이상민이라고 합니다. 저희 의사는 작년 말부터 3D 디벨로퍼라고 하는 새로운 브랜드를 런칭하면서 3D 프린팅 사업에 뛰어들었습니다. 저희 3D 디벨로퍼가 생각하고 있는 비전은 3D 프린팅의 대중화를 선도하자고 하는 비전입니다. 따라서 저희는 보시는 것처럼 이 프린트볼과 같은 아주 저렴하면서도 가성비가 뛰어난 제품을 판매를 하고 있고요. 이 프린트볼이라고 하는 제품은 작년도 메이크 매거진에서 전세계의 아주 유명한 3D 프린터들 중에서도 가장 가성비가 좋은 제품으로 뽑았던 제품입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출입 품질이 뛰어나지만 가격은 굉장히 저렴한 프린트볼을 저렴한 가격과 함께 또한 저희가 렌탈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아주 접근이 쉬운 판매 방식을 통해서 많은 대중들께 접근을 하고 있고요. 특히 3D 프린터를 처음으로 접근해보시는 입문자분들께 저희가 많이 권해드리고 있는 제품입니다. 그리고 소재 같은 경우는 PLA를 주로 쓰고 있는데 ABS와 달리 인체에 무해한 소재이기 때문에 특히 그 가정이나 교육용으로 쓰시기에 적합합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장비는 전세계적으로 가장 품질이 뛰어난 데스크탑 3D 프린터인 얼티메이커입니다. 이 장비는 프린트볼보다 더 빠른 출력속도와 더 큰 출력사이즈 그리고 더 정밀한 출력정밀도를 자랑합니다. 일단 레이어 두께가 0.02mm 즉 20마이크롬까지 출력이 가능하고요. 일단 300mm per second까지 출력속도가 가능하기 때문에 훨씬 더 정밀하고 빠른 출력이 가능합니다. 일단 유럽에서 굉장히 호평을 받고 있는 장비고 세계적으로 많은 유저들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많이 안정화되는 장비이기도 하고요. 저희 3 디벨로퍼가 이 장비를 통해서 국내 많은 전문가 분들께 특히 연구기관이라든지 대학교 그리고 정밀한 출력을 원하시는 기업분들께 저희가 권해드리고 있는 장비입니다.